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인디고파크라는 파피플레이타임과 비슷한 형식의 공포신자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에피소드 1만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가격은 무료인데 한글 정발이 아니지만 의익식께서 한글 패치를 배포해 주셔가지고 다운받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막이 없네 인디고파크 뭐 개장이 개장일에 찍은 영상인가봐요 어 뭐야 와 모니터 3개 쓰네 이게 뭐지 DM 나눈 내용인가봐 아아 아 내가 스트리머고 한때 인기가 많았던 인디고파크가 해장되고 나서 여기를 탐방하러 찍으러 가는 내용인가 그러네 그러네 어 해가 탐험하는 그런 느낌인가봐 챕터 1 챕터 1 챕터 1이니까 짧게 했지? 부담 갖지 말고 플레이 해보자 공원으로 들어가던 방법을 찾으세요 폐장했는데 기어이 들어와서 하아 왜 주인공들은 다 도라이일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원래 라면은 여기서 막 폭죽이 터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겠죠 저 라쿤 캐릭터 되게 귀엽다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네 정문은 닫혀있고 여기 직원 전용 방인가 여기가 좀 열리네요 어으 분위기 아 깜짝이야 너 목소리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르다 거의 10년동안 방치되었었네요 왼쪽에 있는 등록 센터가 여기야? 물체를 본 상태에서 이 키를 눌러 상호작용합니다. 뭐, 뭐를? 이거? 어, 오! 야호! 왜 저래 쟤! 어? 캠으로 날 보고 있어! 어... 이러면 다시 정문으로 가면 될까요? 이거 뭐, 거의 인공지능이에요? 공원 정문에서 렘블리를 만나세요. 저 라쿤이 거의 인공지능처럼... 어? 안내 키오스크를 찾아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 수지품이 있네요? 안내 키오스크? 이, 이건가? 꺼져있는데?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으하하하하하하mass 하하하하 응? 너 방금 지어냈지 어? 이것도 수지품이야 아 인형을 찾으면 되나 보다 들어가보자 아아아 발전기 키라고 했지 목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표 아 목표를 따로 볼 수 있는게 없네 안녕하세요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약간 점프 기능이 있어요 이런거 넘어갈 수는 없을 정도의 점프로 달릴 수 있고 어 여기가 열렸다 오케 오케이 딱 보니 톱니가 하나 빠져있네 오! 라쿤 수지품 이걸 끄고 안 내려가지네 이게 이게 톱니인가? 아닌데 어디 어디 어디있네 어 여깄다 개커 하하하하 이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건 되게 좋은거 같아요 상호작용 상호작용 된다는 그 표시 그래서 여기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강제로 껴? 우와 바로 그냥 쑤셔버리네 그리고 이걸 내리면 됐어? 불이 들어왔다 아 그래도 여긴 여전히 어둡네요 어 약간 희미한 놀이공원 소리가 들려 이제 열려? 오케이 이 시간에 이디고파크 오우 수사네 ㅋㅋㅋㅋ F를 눌러 손전등을 켜고 끕니다 음 여기 수지품들이 있어요 유리창을 부셔서 가져가고 싶다 이 친구 아직 못봤어요 다른건 다 모았는데 야 캐릭터들 되게 이쁘게 잘 꾸몄다 사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수상.. 어어! 바로 나왔다 오케이 수지품 퍼어로 시작해서 충으로 끝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거 같은데요 깜짝이야 뭐야 이 친구 선물가게? 어! 여기 열려 떴다 절대 무서워서 말을 더듬은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수지품처럼 생겼는데 안 가져가시네 뭐야 모니터가 움직여 어? 방금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 일단 팔찌 팔찌를 찼어요 음 반지나기 생겼는데 왜그래? 흑은 왜그래? 그럼 이상한 이상한 음악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우와 여기 키링도 있어 어? 아 안 끼 키가 없네 저기 끝에 저.. 저 다람쥐같이 생긴 애 되게 이쁘게 생겼다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있지 않을까? 어 깜짝이야 어? 뭐야 문이 잠겼어 음 니 이런 곳에다가 스캔하는 건가? 인식시키면? 오케이 오케이 팔찌 스캔하는 곳이군요 야 그 다람쥐 인형만 없어 그게 이뻐서 인기 품목이었나 품절됐나봐 다른 애들은 다 인기 없어서 막 땅에 버려지고 그랬는데 얘 얘 어 볼 수 있다 보이죠 일단 나갑시다 이제 가요? 개찰구에 여기에서 스캔을 하고 뭐 그냥 가? 어 됐다 와 동상이야 잠.. 잠깐만요 쟤 나 쳐다보는데? 너 뭐임? 쟤 나 계속 쫓아봐 와 와 이 라쿤 꼴이 이렇게 꽉 껴안아보고 싶다 하하 되게 푹신할 것 같이 생겼네 좀만 빨리 가볼까? 뛰니까 머리 흔들림이 좀 적다 그럼 계속 달려주지 다음 맵으로 이동 뭐야 헐 나 갇혔는데 일단 화장실 일단 화장실 지려버릴 것 같으니까 계세요? 문을 열 수 없어요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더럽네요 아 깜짝이야 내 손에 놀랬어 아 이거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손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 이거 아이씨 왜 이렇게 덜렁거려 덜렁손이야? 여자 화장실 어? 이거 뭐지? 오우 아니 근데 도대체 안네키오스크가 뭐야? 뭐 나중에 언젠가 몰아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우왕 전단지인가봐 기차여행 뭐 아쿠아리움 같은 건가? 포스터가 엄청 이쁘네 루프탑 레이시스 막 비행기 타고 경주도 할 수 있나 본데? 귀여워 잠겨있나? 잠겨있고요 뭐야? 뭐? 이 자식이 막 굴리네? 어? 아 열렸구나 뭐 제일 무섭게 생김 눈빛 봐봐 아 이게 밝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불이 다 꺼져있으니 길이 왜 이래 음 음 치 모니터가 왜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 하하하 뭐 귀여워 아니 왜 약간 애들 보는 영상에 기차들 많이 나오잖아 왜 애들은 기차에 환장할까 이거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 봐 응? 착시인가? 기차가 재밌어서 그렇다고? 하긴 뭐 타고 다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아 재밌다 애들이 환장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바로 알아버렸어 우와 대박 되게 잘 되어있는데 어어어 왜 이래 oh look it's Molly McCall it's Molly McCall the greatest pilot you've ever saw you sure are, Moe 왜? 너 보통 6 hydrogen atom에ř qua 6rika 있었나? 내가ка identifier지り. 그럼. 6 Riley. 하하핰. What's. Barnstorming? He can crash it. Isrå임. It's too close to hell. Say. Those young adventurers who've got along with you look like a train will take a while. Splitting. Rooming. 뭐요? 오 여기 다 무너져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좋아보이는데요 야 검돌이 푸에 나오는 당나귀 좀 닮지 않았어 얘? 약간 잘생긴 당나귀 같다 어 어 운영중이지 않는데 아 너무 슬퍼 여긴 뭐야 어? 뭐야 고장났어 아 무서워 이거 어떻게 고치지? 아 야 여긴 다람쥐 나오는 애네 얘가 의도적으로 뭔가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네? 인형도 없었고 어 여기 문 열 수 있을? 오 자동을 열리네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어이 깜짝이야 이씨 왜 그래 아프지마 제발 어 여기 기어있다 얘는 이렇게 봐도 기운이 없네 기운이 없는 컨셉인가봐요 어 수지품이다 근데 지금 기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 여기있다 돌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눈에 잘 안띠네요 됐나? 놀이기구에 다시 올라타자 이제 고쳤으니까 빨리 가야돼 저거 혼자 출발해버리면 어떻게 아 깜짝이야 이거 문 자동으로 열리는거 좀 무섭네요 괜찮으셨어? 아 그냥 스킵됐다 여기는 하... 불그래 아 베이커러 로이드 도나프しょう 도나프시옵미 그인의 이름을 잘하는거에요 아이아더 브로우드 브로브스티지지우스 브로우페셔널 로이드폴트 엘 라이언 액터 엑스트라디니아 로드니엘! 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빨리 지나간다 하하하하 아 사이가 별로 안 좋나봐요 얘랑은 재밌네 야 기차여행이 되게 재밌었다 응 응! 아 뭐야 친구가 아니야 로이드는? 어 뭐야 어? 야 기차만 찍힌게 아니라 저기 뭐 뛰어오고 있는데? 저거 뭐야? 그리고 왜 내 모습은 안찍히는데 나 유령인? 어 뭐야 저거 소름끼쳐 아 뭐야 티셔츠 귀여워 아 등에 꼬리 그려져있어 어 이거 진짜 굿즈로 판매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디자인 잘 되어있네 어 인형은 좀 갖고 싶어질지도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는 뭐 광장이에요? 와 이쁜데 하하하하 라쿤이 물 뿜고 있어 시계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오메야 왜 저러니? 야 공원이 엄청 넓다 볼게 많네 왜 망했을까? 이런 구석에 막 숨어있는거 아니지? 이수지품 여기가 로이드의 라이브 쇼 극장이네요 극장 로이드 메인 스테이지 여기부터 들어가볼까?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들어가고싶단 말야 팔찌를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여기는 노란색이거든? 다른 다른데는 파란색이었는데 아 지금 원 챕터여서 아직 들어갈 수가 없는건가? 와 여기는 건물이 왜 이래 공포의 집이야? 야 거의 10년간 방치됐었는데 전기세는 누가 냈을까 제작진이 내줬겠지 오 여기 카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대박 빵인가 다 곰팡이 쓸었다 쿠키가 이건 뭐야 라콘 쉐이크 뭐 이런건가 귀엽다 문 열리나요 안열리네요 문 열 수 있나 냉장고 문 음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군 두번째께 뭔데 2달러밖에 안돼 에스프레소야 에스프레소야 일단 커피 3달러 초코 쿠키가 4달러야? 야 커피보다 비싸네 쿠키가 야 비싸게 받아먹네 야 아이스크림이 콘이 7달러야? 와 너무 비싼데? 합리적이란 말 취소 아 근데 놀이공원에서 음식 사먹으려면 좀 피눈물 쏟아야되긴 해 그치? 그런걸로 남는 장사 하는거니까 뭐야 어? 좀만 기다려봐 다른 가게도 좀 보게 아 여긴 완전 막혔네 어? 여기 여기 들어갈수있네? 어? 어? 다른 버전의 라쿤이야 노란색 버전 여기는 식당인가봐요 이러친 어구리 이러고 있네 포켓몬 좀 작작해 친구야 안내키오스쿨 안내키오스쿨 드디어 드디어 수집품을 볼수있는 안내키오스쿨을 발견했어요 아하 렘블리에게 물어볼 수집품을 선택하세요 어 하나 둘 셋 넷 네개 아직 못찾았네요 이거의 다른 다른 색깔 얘 이름이 뭐 뭐다라 로이드의 다른 색깔 버전이 또 하나 있나봐 하나씩 보자 와 람블이 래프 하하 하하하하하 이게 눈이 맛이改 g 어 오 이렇게 수집품 설명 나오는 거 좋다 한정판이야? 네? 진짜 색깔만 다른데 왜 이렇게 다들 환장하는지 아 근데 나 이런 캐릭터들 이름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세요 얘 이름은 멀리고 얘는 램블리고 얘는 로이드고 넌 누구니? 핀... 핀니구나 핀니 로이드 아 뭐야? 설명이 이게 다야? 아 반응 격차 무슨 일이야? 짜증나 다 받네요? 음 좀 더 찾으면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재밌네 게임 잘 만들었다 음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샵 오브 포토스 사진관 안 열리고요 누가 봐도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제트 스트림 정션 여기도 안 열리고 바이 문 바이 나잇 선물 가게네? 당연히 안 열리고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고 가보자 가보자 안 열리려나 봐 이 뒤쪽에 보안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 이제 된다 들어갈 수 있어 와... 와... 야 여기... 와 오페라 극장이야? 너무 잘 돼... 어? 저기요? 어? 사라졌어 실물이야 실물 루이드가 나체로 있네요? 어머 야해 요... 요게 수지품 있을지도 몰라 옆으로 뛰기 왜 주토피아에서도 저러고 돌아다니면 욕먹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노래동산 아니었어요? 이제 대놓고 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네 정말 고맙다 여기 피아노 있다 그만 쳐 언제까지 쳐 되게 잘 친다 주인공 이 게임의 주제곡인가? 어? 멀어지니까 끝나네요 난 게임에 주제곡이 있는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진짜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의 퀄리티 차이가 좀 남다르긴 하더라 왜? 뭐? 뭐야 나 못봤어 로이... 로이드 맞지? 로이드 로이드야 니 알몬 봤다고 소문 안낼게 제발 덮치지 말아줘 덮치지 말아줘 로이드야 로이드야 왜? 뭐? 야! 와! 야! 어! 왜? 왜? 뭐야 진짜 무섭게 생겼어 뭐야 내가 알던 로이드 가 아닌데요 로이드가 스테로이드 빨았나? 눈이 약간 맛이 갔는데 오 라임 주기인데 어 여기 보안실이다 히잇 뭘 진짜 무슨일이야 여깄다 열쇠 열쇠를 사용해 제트스트림 교차로로 향하는 문을 여세요 어? 이제 숨어서 가야되는건가? 안키키 이런건 없는거 같은데 안키탤 갔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들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들요? 안키탤 여깄어요 아무것도 없지? 큐 스캔 뭐야 뭐야 어? 엇 엇 어? 뭐야 엇 팔..지에 삐이 하는 소리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도망갔어요 오오! 뭐..뭐하지? 무슨 새같은게 있었는데? 그..그.. 그친곤가? 비행기 타고 있던 그친구? 걔 이름 뭐야 나 벌써 까먹었어 아, 몰리 그래 몰리 빨리 나가자 무섭다 홀리 몰리 과카 몰리 아 여기 애들 상태가 다 왜이래 아 이래서 문을 닫았구만 야 하늘 이쁘다 오늘 보름달이네 아까 왼쪽에 뭐 금고같은거 빛났다고? 어디 얘기하는거야? 너무 멀리와 버렸는데 일단 열자 들어왔어 못 돌아가? 헉? 한번 들어오면 못 돌아가네 야 아우 눈부셔 오케이 벌드업 여기는 무슨 놀이기구인지 전혀 짐작이 안가네 이 아이스크림 가게 뒤쪽에 수지품이 있을거야 없구요 우왕 멋있다 어디부터 봐야되지? 멀리에 창고 멀리에 창고 이빤 여기 음식 파는 곳이네 우와 맛있어 보이는거 보소 미찬데 여기 음료소 무한리필 할 수 있는 것 같구요 야 자리도 자리도 많네 여긴 뭐야 야 2층도 있네 아 근데 여기가 비행장이라는 그 컨셉에 맞게 벽이 다 이렇게 약간 컨테이너처럼 되있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죠 이 위쪽에 비행기 있고 이제 이거 쇠사슬 끊어져가지고 탕 떨어지면 인명피해 사고 탕 나고 망하는거지 놀이 동서 이건 좀 불안불안해 보이네 어 여기 기념품 가게랑 음료수 파는 곳이 있네 바다 이건 뭐지 어 무료 플레이야 어 미안 어 2단 점프가 되는구나 어 2단 점프가 되는구나 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 나 너무 궁금한데 떨어져 봐야지 으으으으으으으으 necess 저 보라색 다람쥐 왜 싫어해? 왜 죽여? 쟤 친구 아니었어? 아 죽을 뻔 했다 아이씨 부시보고 깜짝 놀랐네 쟤네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어? 들어봤다 Oi what's das mean? 왜 아무것도 안나오지? 한 번 더 부엄 야 어 몰리 무슨 일이야 어 안녕 렘블리 어 나 소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뭔가를 봤어? 아 아무것도 안 보였어 어 스컴크 아 쟤 다람쥐가 아니라 스컹크네 스컹크 저 뒤쪽에 살렘 악당이었네 악당 어 뭐야 흑화됐어 몰리가 오염됐어요 그녀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 몰리가 진짜 과학한 몰리가 됐어 아 아 아야야야야 이거 맞을때마다 오케이 아우 됐어 됐어? 헉 오 수지품 저 스컹크가 애들을 오염시키는구나 그럼 아까 로이드도 스테로이드가 됐었던게 스컹크의 영향이었을까? 근데 스컹크의 이름이 뭐지? 제대로 못 읽었는데 위로 올라가보자 어 여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아우 아우 어 뭐야? 푸들이있어 또다른 캐릭터인가봐요 얘들 되게 많다 종류가 어? 무너졌는데? 전화할 때 표정이 받을 리가 어... 어... 아 못하는거야? 아 여기 이렇게 돼있구나 놀이기구 타는거 경주가 아니라 그냥 놀이기구 타면서 이렇게 도는거네 하지만 여긴 다 무너져서 탈수가 없구요 그럼 착륙장을 가야되네요 착륙장 착륙장이 어디지? 바로 밑에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 랜딩패 랜딩패 여기 이제 열리나? 어 여기있다 오우 대박 뭐야? 진짜... 진짜 애들 놀이동산이네 이런거 돌릴수있네요 혹시? 어 돌릴수있어요 어 이거 맞춰야되는건가? 찾아보자 찾아보자 브금좋다 뭘 찾아봐 할수있는게 이거밖에 없는데 살려줘 어 어 보라색 별 도형을 찾아야되나? 별을 맞춰볼까요? 어 아 오케이 귀아파 뭐야 뭐야? 시간제한이 있어? 어 어? 저기 뭐임? 뭐야 몰리모리 홀리모리 과카모리 나는 몰리모리 나는 몰리모리 여기로도 갈수있네요 뭐야 뭐야? 어머 어머 너 어디가 침을 재지르려고 했어 으으와아 여기가 어디지? 어? 처음 장소로 돌아왔네요? 잠시만, 나 뭔가 문양을 확인했었어야 됐나? 아, 저기 대놓고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노란색 동그라미 이런 느낌이구만 아니, 몰리에 존재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도형을 못 봤잖아 빨간색 별 여, 여긴 어디있니? 어, 여기 떨어질 수 있는 곳인가? 흠흠흠 다 보고 돌아와서 떨어지라 이건가? 초록색 삼각형 흠흠흠흠흠 여기 발판 밟고 위로 갈 수 있을 듯? 우와 아야 아야 파란색 별 별이 되게 많은데? 헥! 아, 자꾸 힐끗힐끗 보기만 해요 아, 요즘 공포게임 캐릭터들 왜 이렇게 관음증이 있어 다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나 하나 덜 보지 않았어? 다 봤다고? 일단 빨간색 별 그 다음에 초록색이 뭐였죠? 초록 삼각형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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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버렷! 그 다음에 노란색이 동그라미였죠? aving fundamental 00000 olar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별 자잔 오우 정말 가기 싫은걸? 혹시 그냥 여기로 못 가네요 그렇게 지금 갈 내일 어떻게 하네 그게 내려왔어 미끄럼새를 타고 내려왔어 여긴 뭐지? 뭐야 이게? 상호작용은 되는데 반응이 없네 살짝 은은한 부분만 나오고 따르르르르 여기 열릴 것 같이 생겼네요 그죠? 근데 가까이 안가지고요 어 안녕히 계세요 아하! 오케이! 어 왼쪽! 이런 곳에서 추격전이 빠질 수 없지 점프! 하앗! 바로 위쪽으로! 호우! 어우 저쪽으로 오잖아 파피 플레이 타임 파피 플레이 타임 조회수 총합 500만이야! 아아악! 아 그렇게 많진 않나? 더 이상 많이 했어! 야아아아아아악! 우아아아아악! 우아악! 잠시만요!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흐흐흐 귀엽네 안녕? 아 뭐야 귀여워 아 근데 개빨리 오네? 우아씨 아 선생님 대답 렛츠 고! 스.. 쩔 그래 쩔프다웁 쩔프!! 쩔프!!! 계속 떨어지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 바로 뒤에 있어 지금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면 잡힌다 뒤돌아보기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떡해가까 에에에에에엣 점프 떨어지고 오른쪽 떨어지고 왼쪽 바로 점프 직진 올라가 내려가 걸렸다 어디로 가야돼 그 와중에 수집품 먹은거 싫어하냐 야 아니 저 커다란 애가 여기 환풍구를 타고 온다고? 뒤에서 막 쿵쿵쿵쿵 오는 소리 들리는데 아 무서운데 아 무서워서 뒤를 못돌아보겠어 뭐 임마? 지금 그게 급해? 새 직원 진압한다 열어줘 열어줘 어? 헐 인형이 아니었어? 어? 랭블리스 랭글러스 레지스터 브룰 여기가 꽂힌 이 꼬라지를 봐 애들이 오게 생겼나 어? 아 아닌데요 조회수 뽑으러 왔는데요 아 아닌거 아닌데 노류 걸렸어 엠 엠 엠 엠 아 깜짝이야 케버리스 왠글 버티 으흐흐 계속 등록 상표를 얘기하고싶어 으흐흐흐흐흐ra 휴 으흐흐흫 흐흐흐흐흐 귀여워 그래도 저 AI가 해롭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알고 보니까 제가 흑막이고 막 랭글랄 솔리 여긴가? 어? 아! 여기 가면 안 돼? 아우 다음맵으로 넘어가져버렸네 아 앞에 좀 보고 갈걸 어 여기가 직원실이구나 CCTV가 엄청 많이 있네 거의 대부분 꺼져있긴 하지만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거지? 밖으로 나와졌네? 이거 어디야? 직원이 휴게소? 다 모았지 아니라 하나를 못 모았네 포들 플러쉬 어? 여기 놀이공원의 캐릭터가 아니구나 어허 럼블베리 이게? 랭글랠리 머리 왜 눈이 없어? 가면인건가? 오디오 녹음팔? 어... 어... 생각보다 상처받진 않았나보네 흐흫 오케이 다 받았다 마지막 하나 찾을 수 있을까? 여긴 뭐죠? 뭐야? 무슨 소리야? 과카몰리 잡았으니까 이제 날 해체할 수 있는 애는 스테로이드뿐인가? 스테로이드가 발톱 긁는 소린가? 어... 핀리 만나러 가야돼? direkt 챕터1 맞아요? 이거 뭐 엔딩 까지 보겠는데요? 라고 말하자마자 끝났네? I'm tired. Do you need a moment? Don't worry, it's fine. I don't blame you for taking a rest after all that. Heck, I could go for a nice, relaxing defragmentation myself. But before you settle down, you up for a little survey to help us improve the park? Thanks for visiting Indigo Park. Hope all your dreams came true. If you've got some time and you're up for Olark, stick around for the Rambly review. I'm here to offer my best to each value of the guest I used to. And lots of happy feedback ensures I get to exist. Were you satisfied with the rights? Yes or no? Were you satisfied with your guide? I sure hope so. Do you plan to come back? Will I see you again? Did your experience convince you to tell a friend about us? Did I earn your trust? At Indigo Park There is a star-looking trust to everything that this place should be. Well, they made me bigger. As you said back, You gave a spark of sunshine to this kingdom's faithful devotee. Yeah, look at that meteorological curiosity- 파피는 생각하지 말고 파피랑 견줄 수 있는 게임이 나왔네요 반반 그게 뭐죠? 아...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다 야 뇌에서 지워버려 그냥 반반치킨 ots of happy feedback 인쇄라 뇌cons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I'm so happy to be your guide So come back anytime I'd love to see you again In all my thousands of days I've never had a friend like you At least I hope I do At Indigo Park At Indigo Park Contrast to everything I know this place should be But out of the dark You've given a spark of sunshine To this kingdom's faithful D.O.T. At Indigo Park More than my remarks Are mysteries Even I don't know What we might find But fight through the dark And I'll be your spark of sunshine To get you out of any find Till all my old friends Are united again And I won't feel so left And I won't feel so left And I won't feel so left And I won't feel so right And I won't feel so right Okay I'll let you go And I won't feel so right I won't feel like the character I won't feel like the name is 戻 자 우리가 아까 못봤던 못봤던 복도가 여긴데 여기에 아마 우리가 다 먹지 못했던 어 뭐야 여깄다 이렇지 이렇지 스테로이드 그렇지 마지막 수지품 먹으러 다시 플레이했거든요 자 이제 이것도 어 이거 약간 밴디 느낌 나는데 그렇지 않아 밴디랑 로이드랑 섞은 것 같아 눈이 아니 너도 골든 골든 램블리 있잖아 왜 그래 자 번외로 이거 하나 놓친 것까지 마저 다 봤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수지폰마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것도 되게 좋았어 진짜 마무리 합시다 Commerism